자, 이번에는 12강의 1번, 12강의 1번 지문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cultural message shape, many communication behavior, and listening is no exception. 자, 문화적인 메시지가 shape하면 모양을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사소통의, 많은 의사소통의 행동들을 모양을 만듭니다 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listening is no exception. 듣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솔직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맨 끝쪽을 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in particular, 특히 listening behavior, 듣는 행동은, 듣는 행동은 appears to be affected by how people in a given culture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time, 자, 일단 여기가 문장 주어고, appear to be affected,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수가 있죠? appear, 투부정사 하면은, 뭐뭐해 보이다. 자, 그래서 이 듣는 것의 행동은, 듣기의 행동, 듣는 행동은 영향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하우절 이하로 해보면, 자, 한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 어떤 기분, 주어진 문화, 근데 주어진이라고 지격은 하는데, 자, 요런 경우에는 그냥 해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문화라고 그냥 해석해 주면 돼요. 특정한, 자, 어떤 한 특정한 문화에서 주어진 문, 어떤 한 예를 든, 말이,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자, 어떤 한 특정한 문화에서 사람들이, 자, 여기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문화의, 어떤 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듣는 행동은,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의해서, 이 듣기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in individualistic culture, 자, 어떤 개인적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주의, 집단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적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좀 집단주의적 문화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래서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people often think of time as a result,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시간을 뭐로써, 어떠한 자원으로써 생각합니다. 여기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B, of 들어가는 거예요. 자, for instance, Americans, 예를 들자면, 미국인들은 흔하게 대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다라고. And they think of time as a commodity.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품으로써 생각한대요. They can be saved, spent, and wasted. 그리고 절약될 수 있고, 써질 수 있고, 그리고 낭비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상품으로써, 버려질 수 있는 상품으로써, 시간을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는 진짜 상품이라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절약되고, 써지고, 그리고 낭비, 버려질 수 있는, 어떠한, 그, 거스로써 생각한다. 라는 얘기예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상품이라기보다는, 물건, 상품은 지우세요. 물건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people in such culture, 그러한 문화에서의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 place a high value on 하면은, 뭐뭐의 높은 가치를, 높은 가치를 이것에 두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가치를 둡니다. 무엇에? 효율성에, 그리고, they expect the others to do the same. Expect 5형식이죠. 예상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똑같은 것을 하리라, 예상합니다. 똑같은 게 뭔데요? 이거, 효율성에 높은 가치를 드는 거. they value direct, straightforward communication. 그래서, 그들은, 자, 그들은, value, 소중히 역입니다. value가 동사로 사용하면, 소중히 역이다. 그래서, 뭐를?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and listeners become impatient with the speaker. 그리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참을성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럴 때, with은은 뭐뭐와 함께가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아니면, 뭐뭐에, 말하는 사람에, 근데 어떤 말하는 사람? who don't,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하지 않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참을성 없어지게 됩니다. 짜증나진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get to the point라는 표현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 그, 이런 문화, 이, 효율성에 높은 가치를 두는, 이, 인디비주얼리스틱한 컬처의 문화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서로 간에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그거를 그냥, 말로, 곧장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곧장, 곧장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걸 말을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 라는 얘기했죠. 자, 대조적으로, 콜렉티비스 컬처, such as Korea, 한국과 같은,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는, 강조합니다. 사회의 화합을, 하모니를, 조화를, 사회적 화합, 조화를 강조합니다. 이럴 때 5번은, 뭐뭐 보다, 효율성보다는, 자, 그래서, as part of their listening behavior, 그들의 듣는 행동의 일부분으로서, as, 뭐뭐로서, 자, people in this culture, 이러한 문화에서의 사람들은, 사람들은, often pay, close attention to, pay attention, 하면, 뭐뭐에 관심을 기울이다죠. 그래서, 요것에, 요러한 것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쪽이 동사가 되어있고, 자, 뭐에, non-verbal behavior, and contextual cue, 말로 하지 않는 행동과, 그러니까, 비언어적 행동과, 그리고, 문맥적 단서, 문맥적 단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To determine the meaning of a speaker's message. 이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럴 때의 determine은, 결정하다, 결심하다가 아니라, 파악하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왜,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을 좀 빙빙 돌려서 말을 하는 경우, 물론 요즘 또 젊은 학생들은, 좀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돌려서 말하는 거를, 좀 중요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말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바로 알아듣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람의 말보다는, 좀 이제, 몸짓이라든가, 그, 넘버버벌 비헤이벌, 몸짓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얼굴 표정, 그런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컨텍스추얼 큐, 이런 문맥적, 문맥적, 그 힌트. 그러니까, 어, 저 사람이 왜 사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여기,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자, 클로즐리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해석을 해보면, 이제, 세밀하게, 이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밀하게는 클로즐리야. 하지만 여기 클로즈는, 뒤에 따라 나오고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형용사. 어, 근데, 그냥 대략적으로 해석하면,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클로즐리처럼 되거든. 근데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로즈 형용사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텍스트, 어, 컨텍스추얼 하면은, 컨텍스트의 형용사가 되겠죠. 컨텍스트 하면은, 전후사정, 즉, 맥락이라는 뜻이지. 맥락. 주변, 주변 상황. 그걸 갖다가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맥락. 자, 요거 단어 기억해놓고,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컬처럴 메시지, shape, many, communication, behavior. 자, 이제는 이 문장의 무슨 의미인지, 어,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shape이라는 단어는, determine이라는 뜻이에요.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그 다음에, 컬처럴 메시지 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라는 뜻이야. 어,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해서, 어, 넣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무슨 얘기냐? 문화적 맥락이, 문화적 맥락이, 많은 의사소통의 활동을, 이제, 이제, 여기서는 결정하게 됩니다. 디테민, 파악하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또 결정하다의, 디테민. 그래서, 문화적 맥락이, 많은 의사소통의 활동을, 어, 결정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말하는 방,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겠어? 듣는 방식이 또 다른 거지. 미국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은, 그냥 그 자기 귀로 들리는, 그 말 자체를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말, 돌려서 말하기 때문에, 말도 듣겠지만, 당연히 말도 듣겠지만, 그 주변의, 주변적 상황, 주변적 상황과,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과, 그리고 뭐, 얼굴 표정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 라는 이야기가 되,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listening is no exception. 듣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는, 어, 문화에 의해서, 문화적 차이, 문화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문화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말하는 것과 듣는 방식이, 다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다른 뭐, 하나의 쌤이 예를 줘본다면, 만약에, 어떤 부장이, 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위에 부장이 있어.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장이 있고, 그런데 내가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부장이 이렇게 나한테 딱 오더니, 나한테 딱 오더니, 아, 자네는 정말 지금까지, 일하는 거 봐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정말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뭐, 회사가 발전하고, 막 이런 거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 기분이 좋겠지. 기분이 좋겠지. 근데, 첫 번째, 첫 번째 경우. 이 사람이, 사장실에, 사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사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를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드는 생각은, 아마 이럴 수가 있겠지. 이 사, 이 부장이, 나의 상사인, 이 부장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그 주변 상황이 이랬어. 회사가, 회사가, 저기 뭐냐, 어,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제주도에 파견사원을 뽑아야 돼. 파견사원을. 파견사원을 뽑아야 되는,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 부장이.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아, 자네는 정말 잘하네, 뭐, 일 잘하네. 어, 혼자 있어도 참,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하네.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정말 일을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겠어? 아니라, 아, 나를 제주도로 보내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주변적 맥락에 따라, 이제 상황을 자꾸 고려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런, 이 질문의 내용은 고런 거였습니다.